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채 중 4채 꼴로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계약된 서울 지역 같은 단지, 같은 전용 면적 아파트의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체 거래는 36.5%는 평균 매매 가격이 작년보다 내려간 걸로 나타났습니다. 성북구, 서대문구, 은평구 순으로 하락 거래가 많았습니다. 성북구, 민 Zimm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